반갑습니다. 단기생윤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6월 모의평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개념도 충실히 공부하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도 착실히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만의 불안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내가 공부한 대로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생기면 무엇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지? 아니면 기출문제 중에서 사람들에게 실수를 유발하는 특별한 유형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쭉 정리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상황을 알고 충분히 여러분들을 실수하게 만드는 문제 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한 가지만 꽂혀 있도록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평대기비를 위한 꿀팁으로서 생윤에서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 이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수는요 그냥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솔해서 실수가 나타난다? 물론 경솔하니까 실수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 내가 개념을 몰라서 실수가 나타난다. 근데 개념을 모르는 건 실수가 아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수가 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특별한 문제 유형과 특별한 선택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학년도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서를 쓰면서 탑5 문제를 쭉 분석해 봤어요. 오답률 탑5 문제를 쭉 분석해 봤더니 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개념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답을 선택하고 아니면 잘못된 판단하는 것으로 이끌어내는 선택지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 선택지가 바로 뭐냐면요. 수식억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특정 사상가는 특정한 명칭으로 무엇을 부르거나 특정 사상가는 특정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로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수식억구를 통해서 그 수식되는 문장의 의미를 바꿔버림으로써 여러분들을 오답으로 유도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지를 읽을 때는 단순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사상가가 주장한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판단하면 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지의 수식억구에 주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억구에 여러분들이 주목한 도깨를 해야 돼요. 그럼 한 번씩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았거나 여러분들이 선지를 잘못 분석했던 대표적인 수식억구로 활용한 선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인간만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의 주체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 이 삶의 주체라는 단어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레건은 성장한 포유류가 삶의 주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레건이 있다. 인간만이 삶의 주체인가? 아니지. 인간만이 삶의 주체일 수는 없어. 왜? 성장한 포유류 전체가 삶의 주체니까. 근데 여기 앞쪽에 수식억구를 잘 보세요. 인간만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이 뭘 꿈입니까? 삶의 주체를 꿈이죠. 그럼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잖아요. 도덕적 의무의 주체잖아요. 그럼 레건은 성장한 포유류를 삶의 주체라고 얘기하겠지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의 주체는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왜? 동물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성장한 포유류라고 해도 도덕적 의무를 갖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따라서 삶의 주체 중에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삶의 주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간만이 삶의 주체인가라는 것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 레건의 입장에서 틀렸다는데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이란 수식억구가 붙으면 이것의 의미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수식억구에 의해서 이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수식억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틀렸어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동물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가? 여러분 앞에 수식억구는 벌어둔 채 모든 동물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가? 여러분 싱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레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전체적인 동물이 있는데 이 중에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지 못한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상상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레건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모든 동물이 아니고 성장한 포유류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니까 모든 동물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싱어도 받아들일 수 없고 레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데 내재적 가치를 지닌이 뭘 꿈입니까? 모든 동물을 꿈이잖아요. 그럼 이건 모든 동물이라고 하는 전체 동물을 포괄하는 겁니까?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로 한정되는 겁니까? 한정되는 거죠.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이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동물만을 생각하고 내재적 가치를 지닌이라는 한정적 문장, 수식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수식 억구에 주목한 독해랄 때 환경윤리, 어려운 단원의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또 볼까요?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필요한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재분배? 노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재분배에 관여하는 걸 부정해 최소 국가를 추구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재분배란 무조건 복지를 위한 재분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재분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복지를 위한 재분배예요. 그래서 노직은 재분배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국가가 재분배를 주도하거나 국가가 주체가 되는 재분배는 반대하고 재분배는 개인의 뭐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이니까 무슨 재분배예요? 교정을 위한 정책이죠. 그러면 마르크스, 국가의 소멸을 얘기한 마르크스를 빼고는 모든 사상가들이 다 국가가 교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면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롤스는 당연히 얘라고 얘기하겠죠. 누구도 노직도 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이라는 단어에만 낚이면 안 된다.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이 뭘 꼽입니까? 재분배 정책을 꾸미는 거죠. 따라서 이처럼 수식 억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요. 6월 모의고사에서 틀릴 뻔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민은 원조의 대상일 수 없다. 자 빈민인데 이 빈민이 앞쪽에 뭐가 붙었습니까?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수식을 하고 있어요. 빈민인데 어느 사회의 빈민?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민이죠. 그럼 존 롤즈 같은 경우에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거니까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민은 원조의 대상일 수 없겠죠. 하지만 싱어 같은 경우에는 이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국가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사회의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빈곤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겠죠. 따라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민도 원조의 대상일 수 있겠죠. 따라서 롤즈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민은 원조의 대상일 수 없다. 예스. 싱어는 뭐예요?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민도 빈민이기 때문에 원조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그냥 빈민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민이라고 앞에 수식억구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불복정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시민불복정은 신념의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본다면 신념이란 명확하게 보면 어떤 사람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잖아. 그래서 주관적 신념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양심적인 신념입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양심적 판단이잖아요. 그럼 시민불복정은 양심적 판단의 표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하다는 건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선생님 소론은 즉각적 불복정을 얘기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면 즉각적 불복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즉 신중함과 반대말이 즉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중한 것의 반대말은 경솔함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양심이 어긋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시민의 불복정을 할 수 있죠. 즉각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불복정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이니까 신중하고 양심적인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여긴 개인이든 사회적 양심이든 안 나왔으니까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란 누가 봐드리겠어요? 롤스와 소로가 모두 인정하는 서술이 되겠죠. 자 마지막.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여러분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필요악이다. 그럼 누구는 받아들이겠습니까? 공리주의자인. 벤더만 받아들일 거예요. 그 다음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베카리아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형은 필요악이 아니라 사형은 악입니다. 왜? 사형제 반대하는 거니까 사형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벤담은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필요악이다. 라고 하는 건 받아들인데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동해보복이란 응보론 쪽 논리죠. 근데 벤담은 응보론입니까? 예방론입니까? 예방론이죠. 따라서 벤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필요악이다. 라고 하면 벤담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동해보복이라는 수식 억구가 붙으면 벤담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형은 필요악이다. 벤담 인정한다.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니까 틀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의 선택지 대표적으로 수식 억구를 잘못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된 선택지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딱 갔을 때 수식 억구만 제대로 주목하자. 이것만 머릿속에 담고 가도요. 아주 고난도 킬러 문제 5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음에는 9월 모평 대비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 어떻게 선택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제시문을 분석할지 꿀팁을 시리즈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평 대비 실수를 방지하는 법 6월 모평 대비 꿀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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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